안녕하세요 서빙기타 기타고치는 목사 구민수입니다 여러분들이 그토록 기다리시고 찾고 있던 바로 콜트 A8K 기타가 왔습니다 그리고 A6 보커테 A8K A6 보커테 콜트 기타에서 특별히 골드 시리즈에서 사람들이 워낙 많이 찾고 워낙 좋아하던 기타였는데요 A8K A6 보커테 원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으신데 제가 완벽하게 세팅해서 커스텀 세팅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A8K A6 보커테 그 기타 회사마다 주력 상품이 제가 볼 때는 있는 것 같아요 자신감 있는 기타 이거는 우리 회사에서 되게 자신감 있는 브랜드다 그래서 엄청나게 거기에 이제 좋은 값에 정말 가성비 좋게 만들어서 주력 상품으로 회사를 이렇게 좋게 만드는 기타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중에 이제 골드 시리즈가 있는데 그중에 A8K A6 보커테을 사람들이 되게 많이 선호하고 찾고 있는 기타인 것 같습니다 한번 서빙해서 만나보시면 후회하지 않을 선택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